가창가창 여러분 카이사 템트리 좋은거 찾아갔습니다 제가 본캐를 하다가 LW, XC를 만났는데 그 카이사 템트리로 쳐발리고 펜타큐 당했는데 그 템트리가 먼저 바로 드락사르랑 징수의 검을 가는 카이사 그 다음에 AP까지 가는 내셔 덱캡이랑 우주의 추진력이었나? 나이스 약파리가 아닙니다 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 드락사르 자체가 상대방 힐을 3초 안에 따면 또 은신이 되는데 카이사가 또 은신되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한방질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한번 하면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원래 세트 상대로는 정화되는 게 좋은 게 세트가 플래시하고 이스잖아요 그거를 정화를 풀면 세트가 아무것도 못해서 정화를 드는 게 좋은데 제가 픽창 때 놀고 있어가지고 못 들었는데 죄송하고요 님들은 그냥 정화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빨리 찍고 갈 만한데? 가자 노티라 좋아요 이게 선 2대 찍으면 노티드랑 카이사는 정말 잘 맞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혼나야 돼 그냥 라인은 이런 경우에는 라인이 여기 앞에서 걸치잖아요 그냥 미는 게 좋아요 왜냐면 노티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라인을 초기화하려면 라인을 빨리 미쳐야 됩니다 끊어! 세트 2 조심 내 방금 붙잡아요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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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내줘 방금 제가 앞으로 갔을 때 세트 2 스킬 피하려고 무빙을 좀 뒤로 쳤잖아요? 노티라스가 끌었을 때? 왜 왜 마이 없잖아 마이 있구나? 마이 언제 왔어? 이거 좀만 사려야겠다 아 님들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민첩함을 들었는데 굶주린 사냥꾼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피 흡 되게 잘 돼요 평타도 잘 되고 되게 잘 돼가지고 바꿨습니다 문을 한번 직할게요 이거는 왜 짐을 가냐? 마나도 없고 피도 없기 때문에 갔다 오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아까 바로 싸우면 이기는 건데 마스터이가 미터이 있기 때문에 안 싸운 거라서 뺐어요 세트가 노스펠이니까 다음 턴에 한번 싸워볼게요 가자 람모스 세트 2스킬? 라이스 람모스 뭐야 플래시를 꽂아버려 어? 나쁘지 않네 나이스 아니 베인아 플래시 뺐는데 으잉? 맘에 안 들어? 나 카이사야? 베인이 벽봉을 빼고 플래시를 뺐는데 나 칼날비인데 그렇게 깝치면 내가 잡아 안 잡아? 여기서 바로 드락사르 헬스리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드락사르를 간 다음에 바로 징수의 검을 가는 거예요 카이사가 어? 징수의 검이 잘 맞으려 수도 있는데 카이템이 방가리 있기 때문에 잘 맞고요 좀 이따 보시면 우와 이게 죽어? 이런 게 좀 나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맞아 보니까 아프더라고요 드락에 곡괭이 나오면 QG는 안 됩니다 9레벨입니다 롱소드 하나까지 사야지 되는데 왜냐면 드락사르 자체가 공격력이 55라서 좀 늦게 됩니다 얘 봐야 돼 내 베인 죽으시고요 못 살릴 것 같은데 못 살릴 것 같은데 잘 봐 못 살리겠지 올 거야? 오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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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이가 좀 놀 줄 모르네 아 이거라나? 한 번 짜라라락 긁을 만도 하지 않았냐 마이야? 사람이 재미없네 W를 웬만하면 제가 맞추라고 그러는데 방금 베인 맞출박이 안 나서 안 쓴 거예요? 여러분 W를 맞출박이 안 나오면 차라리 아끼고 있는 게 낫습니다 방금은 같이 딜해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안 한 거예요 왜냐? 만약에 같이 딜한다 그럼 세트가 나한테 플랫이 딱 꽂고 마이가 나한테 들어온다? 마스터이가 명상이 있으면 못 잡아요 상대방 스킬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세트가 이 스킬을 나한테 못 맞췄잖아 그럼 이 스킬이 또 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마스터이가 알파를 아끼고 있으니까 저 한 번에 몇 명 죽어요 제가 플랫이 있었으면 했겠죠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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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 더블 평 한 번 피해 주시고 꼬동무님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가자 재밌다 가자 앞으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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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놔 어디 노틸러스 앞인데 평타 치고 느려지게 만들고 평타 치고 평타 치고 얘도 죽었고요 좀 기다렸다가 평타 딱 좀 아쉽고 드락사르가 좋은 게 쿨타임이 있으면요 상초 안에 상대방이 죽으면 은신 되는 것도 있고요 평타 데미지가 더 들어가요 그 다음 상대방이 둔화가 됩니다 평타를 지면 지금 여기서부터 좀 킬각이 되게 잘 잡히는 게 드락사르로 느려진 만든 다음에 궁으로 쫓아가 가지고 잡으면 되거든요 라인은 빨리 끝납시다 마이가 또 올 건데 마이가 올 거니까 란머스를 불러놓을게요 바텀이 유리하면 용을 챙겨줘야 되니까 용도 한번 챙겨줄게요 용을 빨리 챙겨서 미래를 도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용을 빨리 챙깁시다 바텀이 유리하면 빨리 빨리 챙겨서 이 용을 챙기면 후반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평타를 쳐주든지 자 은신해주고 세트 엄청 셀네 베인 노플 오우 오우 오 폴리스 잡아 잡아 은신 성파 뭔가 저럴 것 같긴 하더라 그래가지고 무빙을 미니언 역쪽으로 치고 있었긴 했는데 뭔가 냄새가 나긴 했어 너네 좀 구린 냄새가 모모 잡을게요 오오오오 좋대 나 쿨 안 써도 되는 건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나는 세트가 올 줄 알았거든 달려서 이거는 좀 생각이 많아서 풀 썼다 드락사를 확실히 세긴 하죠 드락살 이게 엄청 세요 그 다음에 처치되면 대세형 등식에 초기화가 돼가지고 방금도 드락사리가 쿨이 또 도는거에요 쿨이 돌면 좋은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평타가 분화가 걸려가지고 되게 좋고 데미지가 140 물리 피해가 더 들어가고요 드랍 사례가 신학급 아이템 효과가 좋은 게 전석급 아이템에 스킬 가속 붙어가지고 카이사가 풀감이 20% 있네요 그렇지?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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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티븐 있잖아 정신해버리고 평타 한번 치고 평타 치고 평타 한번 치고 까비 안 된다 역시 마이인가? 아쉽다 만약에 마이한테 공 꽂았으면 나쁘지 않아 여러분 마이 커도 어떻게 이기나 보여줄 수 있어서 난 오히려 기쁘다 마이 그래도 CC기 약해가지고 람머스랑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람머스 있으면 이기야 람머스가 CC기 있어서 무조건 일 징수의 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5% 미만 체력 내려가면 바로 처형되는 아이템이에요 용을 두 개 챙겨놔서 괜찮고 이런 거 이런 거 아 W가 안 맞았네 여기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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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될 거 같애 안 될 거 같애 안 될 거 같애 마이 봐야돼 마이 마이 나이스 이거지 은신 한 번 해주고 안 죽어 더블평 나이스 방금 징수의 검 터지는 거 보셨죠? 이거지 마이가 어디 수은을 한 거 뒤질래? 수은 나오면 노틸 궁으로 잘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 이진화가 안 되어 있는데 드락사르 때문에 야무지게 은신하는 거 생각보다 징수의 검이 쓸 때가 많습니다 한 번씩 터져가지고 이거 잘 크면 못 맞는 템이라서 저번에 이거 상대방 카이사가 진짜 잘 컸는데 막기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템을 우주의 추진력이 나고 이게 체력도 붙어있고 스킬 가속도 되게 좋고요 상대방한테 스킬로 피해를 입히면 이동 속도가 증가해서 되게 좋거든요 닦아야겠네 마이 개... 개자식 좀 잡아 돌아가서 잡아 이리로 마이 개자식 여기 있잖아 아니 오케이 마이 풀 뺐어 마이 개자식아 징수의 검이다 데미지 그냥 다 들어가고 바론가 아 아깝다 징수의 검 터치길 바라면서 풀 쓴 건데 솔라리를 해줬네 징수의 검 때문에 평타한테 치면 알이 죽을만 했는데 쿨감 극대화로 올려서 지금 쿨감이 37%죠 네 우와 마이 왜 이렇게 세? 이게 죽어야 돼 내가? 아 평타 쳤으면 죽었는데 마이 와가지고 마이 좀 받을래 징수의 검 때문에 죽였다 징수의 검 아니면 진짜 못 죽였는데 역시 징수의 검 아 근데 마이 왜 이렇게 단단하네 카이사가 은근히 징수의 검이 쏠쏠하더라고요 봐 봐 봐 이런거 이런거 깝이 방금 죽이긴 했다 방금 보셨죠 이런거? 이거 방금 같은 것도 베인이 내거 Q 맞은 다음에 진술금으로 죽잖아 이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온다 온다 치는 거보다 싸움을 조금 싶어요 내가 폭풍 좀 할게 내가 폭풍 좀 할게 저 위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혼자 들어가면 위험할까? 못 들어갔다 방금 보시면 노틸공 막 3명 띄워지고 각 좋게 막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근데 카이사는요 들어가서 한방에 죽일거 아니면 들어가면 안돼? 방금 내가 들어간다? 마이 한방에 절대 안 주고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고 항상 말하지만 궁각이 너무 이쁘다고 혀옥해서 들어가지마 역시 LWX 이 템트리 너무 잘 찾았어 재미있고 세고 약한 타이밍이 딱히 없는거 같애 어디갔어 카이사 징수의 검 진짜 잘 어울리는거야 나이스 승무원 굿굿 지cend as 청주 이자 파스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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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스탄